하기스 디스커버리 연구소 백연우 아기의 스카이다이빙 도전과 그에 꼭 맞는 기저귀 연구 해발 20km 상공의 비행기에서 점프하기 직전 준비 자세를 갖춘 백연우 아기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몸을 번쩍 일으켜 세우며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백연우 아기 드디어 점프합니다 양팔로 바람을 가르며 푸른 하늘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백연우 아기 이윽고 무사히 착륙합니다 스카이다이빙 도전이 가능했던 비결은 그 어떤 돌발 상황에도 든든하게 아기의 엉덩이를 감싸주는 하기스 프리미어로 밝혀졌습니다 훌륭한 관찰 영상을 보내준 하기스 구초록 연구원에게 아기 가능성의 연구 결과 디스커버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